이번에는 또 다른 컴플레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컴플레인트라고 제가 해놨는데 얘가 불평이라는 뜻이에요. 불평, 불만입니다. 그리고 방이 더러워요. 치워줄 수 있나요? 를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My room is dirty. Can you clean? My room 하면 내 방이었죠. 그리고 dirty 하면 더러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. 그래서 내 방이 더러워요. 그리고 can you clean? Can you 하면 뭐 뭐 해줄 수 있나요?였죠? 그리고 clean 보도록 하겠습니다. clean 하면 치우다 라는 동사로 쓰입니다. 얘가 사실은 형용사가 되기도 해요. 그래서 dirty 대신에 clean을 하시면 My room is clean. 내 방이 깨끗해요.가 됩니다. 그때는 칭찬으로 쓸 수 있겠죠. 네, 그럼 저를 두 번씩 따라해 주세요. My room is dirty. My room is dirty. My room is dirty. 네, can you clean? Can you clean? Can you clean? 네, 좋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내 침대에서 냄새가 나요.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My bed smells bad. 네, bed는 침대죠. 그래서 my bed. 내 침대. smells 하면 냄새가 나다 라는 동사입니다. 그리고 bad 하면 나쁜 이라는 뜻이죠. 네, 그래서 사실은 smells만 쓰셔도 괜찮아요. 얘를 생략하셔도 말은 충분히 통합니다. 하지만 bad까지 있으면 좀 더 정확하죠. 내 침대에서 냄새가 나는데 나쁜 냄새가 나요. 라고 해주면 더 좋겠죠. 하지만 얘가 없어도 말은 충분히 통합니다. 네, 그럼 저를 두 번 따라해 주세요. My bed smells bad. My bed smells bad. My bed smells bad. My bed smells bad. 네, 좋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It's too noisy here. 네, 여기에서 우선은 too 를 볼게요. Too 하면은 너무 라는 뜻이에요. 너무 시끄럽대요. noisy 하면은 시끄러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. 그리고 here 은 여기. 어,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. 그래서 방에서 전화를 하면 방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겠죠? 그래서 아마 주변이 좀 소란스럽다.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It's too noisy here. It's too noisy here. It's too noisy here. It's too noisy here. 네, 좋아요. 여기 too 대신에 so 를 넣으셔도 돼요. 어, 여기 정말 시끄럽네요 가 됩니다. 둘이 여기선 같은 뜻이죠. 네,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해요. 좀 더 serious 하죠? 방을 바꾸고 싶대요. I'd like to change my room. 네, I'd like to 하면은 뭔가를 원한다는 뜻이에요. I want to 보다는 훨씬 더 이제 polite. 그러니까 좀 더 격식을 차린 정중한 표현입니다. I'd like to change 하면은 바꾸다 라는 동사고요. My room. 내 방. 내 방을 바꾸고 싶어요. 라고 전화나 혹은 찾아가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? 네, 그럼 저를 따라해 주세요. I'd like to change my ro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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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